북스타트 자원활동가 구립기명삼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대학생 김지수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입니다 북스타트 단계는 0에서 18개월 아기를 북스타트 플러스 단계는 19에서 35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기명삼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대상자를 위해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선정도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자가 저아입니다 이 책은 송선욱 작가님이 쓰고 출판사는 동범 출판사입니다 이 책에는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상자 속에는 상자를 뒤집어 쓴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상자로 무엇을 할까요?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